네 군의권 저수지 빙어 확인 얼마 전부터 계속 빙어가 나왔지만 한번 제가 와봤거든요 네 빙어 CR도 괜찮게 사이즈도 보통 사이즈에요 괜찮네요 오늘은 11월 16일 빙어 물낚시 확인 한번 하면서 오 또 잡았는데 또 잡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나왔네 이거 계속 나오네 동영상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빙어 낚시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조심히 보입니다 이거 오오오오 며칠 지난주까지는 따뜻해서 고기 움직임이 좀 덜했거든요 낮에도 지금 활발해 너무 활발해 웬일이야 작년에 보던 빙어 올해 또 다시 보네요 빙어빙어빙어 11월 16일 빙어낚시 물낚시 됩니다